작게작 앞 Yukon 음 너무 심해요. 공방 상태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일도 사실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정도는 아니거든. 평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니컴 소대 없냐고? 니들이 죽였어. 슈니컴. 니들이 죽였다고 니들이. 슈니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많네. 슈니컴. 일하는 사람들이. 마 이 새끼들아. 슈니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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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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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잼 걸릴 때 있거든요 방금처럼 그때는 차징 했다가 풀어주면 돼요 랩 랩 랩 랩 두 발 동시에 쏘는거 차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스트로브 찾아주면 좋겠는데 오우 뭐해 이거 너 여기서 나와 공격 곱게 가라 그냥 곱게 어? 뭐야 왜 에이스야 에이스 능력자 4,457 딜에 4킬 순경 1,560 에이스 커트라인 조금 떨어졌네요 이 탱크 원래 1,500 으로 안줬는데 이제 뽑기분들도 많이 타나? 커트라인이 조금 내려갔네 아무튼 에이스 였구요 아우 멘탈 깨질것 같네 진짜 힘들었겠다 아이고 허브홀리브님 8,000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공방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어후 맛있어 에이스 보너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아이고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충성 능력자 보너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아 따로따로 주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입션 미션이었거든요 23,000원 총 감사합니다 쭈뚜뚱 이었구요 아 오늘 승률 봐 40% 나오네 아까 그리고 상자 까면은 쌍여포 나오겠죠 물어보신 분 있잖아요 안나올거야? 안나올거야 무조건 기계는 잘 살리고 있다고? 뭐 그렇구만 아이씨 이거 왜 안맞아 아니 미친 이걸 맞는다고? 어디 맞은거지? 각에 나오는게 더 신기하네 방금 그 부추기 쏜거 되는구나 이게 아군 침수 뭐야 미쳤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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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 타는 좀 이상한 데로 간다 하나씩 야 그 지나가는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왜 뚫린지 모르겠지 저거 저거 때려 야 슈퍼하켓 지나가잖아 쟤 어디 보는거지 튕겼나? 아 씨팔 와 기적의 명주 아 씨팔 거지 같네 진짜 라인 팀 낀 놈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는데 애까 이번판 탄이 왜 끼 튀는거야 그리고 임마 니가 좀 더 버텨도 됐잖아 임마 장갑이 있는데 체력이랑 얘가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제가 대신 두드려 맞은거에요 지금 이거는 560딜 체력이 1500인데 아군의 실수로 560딜 먹었죠 이러면 개손해란 말이에요 개손해 개손해 뭐야 이거 러블러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아휴 얘 상태가 안좋은데? 핑티나? 왜 이렇게 뱅금바퀴 돌던데 쟤? 아니 보스는 저렇게 안둘지 모여 모여 파이팅 좋았어 성장 다 썼네 헤비랑 싸우느라 야 이리 와봐 야 이리와 이리와 T8 프로토를 찾아라 너의 임무다 아마 그리고 프로젝토가 죽었네 살아있었으면 귀찮았을텐데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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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X 됐는데 근데 어 이거 X 됐다 이거 살짝 맥댐 떠야되는데 393이라 이렇게 해주던가 안녕 아까 그 새끼구만요 경전 이렇게 해주면 좋지 한입 되나 배로 근데 이게 지금 캡을 해가지고 킬 딸 야 에이스 철벽 능력자 5180 딜에 5킬 순경 1739 순경이 하늘을 뚫고 있는데 크레딜 29만 벌었구요 아까 크라이슬러 역구리 뚫은 거잖아요 성작으로 이거 말고 이거랑 이렇게 그니까 역티를 하게 되면은 역구리 장갑이 성작에는 조금 취약해요 이런식으로 사이드 스커트 같은게 없으면 아 근데 이거 뭐야 하나 핫 안나고 이것도 개도 흡수되고 아까 그 찰 참네 진짜 이상하게 탐마이트 해가지고 놓친게 많아요 이번판에 크라이슬러 역구리요 텍스 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겠습니다 collected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